정체 전선이 남아하면서 경북 동해안에도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최고 15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종일 흐린 하늘에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포항의 한낮기온은 32.1도를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울진을 시작으로 내일 오후면 경북 동해안 전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북으로 매우 폭이 좁아서 지역별로 강수 차이가 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 30에서 80, 영덕과 울진, 울릉도 독도에는 50에서 최고 150mm가 예보됐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24도에서 2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이 26도에서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4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여전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7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흐린 날들이 많겠고요.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